여하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라 여하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지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흥미야 이때 어린 땅의 도널로 우리의 도널래는 땅으로 저이라 흥미야 이때 어린 땅의 도널로 주의 내게 생기주셨네 흥미야 이때 어린 땅의 도널로 모두 경매하라 산하늘 이기신 주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하늘 아윈처럼 주님의 자나 예수 반응의 방대시네 주의 내게 생기주مكن 흥미를 쓰니 모든 예수 부활하셨네 우리가 예수 반응의 방대시네 하늘 아윈처럼 주님의 자나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